한주간의 뉴스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첫번째 뉴퀴즈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며 중국이 거액을 쏟아부으며 최첨단 OOO 제조사 키우기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유명한 회사죠. 대만의 TSMC가 헷갈리는데 반도체 회사였던 것 같은데 따라잡겠다며 중국이 거액을 쏟아부으며 최첨단 중국이 쏟아부었군요. 뭐뭐 제조사 키우기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같다는 거군요. 삼성전자가 유명한 게 자동차는 망했죠. 삼성전자 4번 탈락 모니터 유명하긴 하죠. 라디오 삼성전자가 글쎄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2번 탈락, 2, 3번 탈락 1번, 3번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니뭐니 해도 글로벌하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대만의 TSMC는 모르겠거든요. 모니터도 그렇게 하는데 반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반도체 1번 정답입니다. 아, 오케이. 맞습니다. 좋아요. 이딜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 약 2조 7,692억 원으로 대부분은 중국 정부와 지원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와 취한신집적회로는 무의로 돌아간 6개의 프로젝트 중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지난해 6월 HSMC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QXIC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QXIC의 한 직원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모셔왔지만 이들의 기술을 한 대 통합할 역량이 부족했다고 페인을 분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마쳤고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두번째 뉴퀴즈입니다. 한국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이것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일까요? 자, 한국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최대 수입국이군요. 최대 수입을 했군요. 이런 걸 많이 소비를 했다는 거네요. 일본을 제치고 이것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군요. 최대 수입. 이게 좋은 건가 모르겠네요. 커피 이거 왠지 끌려요. 커피. 곡물. 곡물은 글쎄요. 곡물도 하는데 쇠고기. 쇠고기도 증가한다고 하는 닭고기. 지금도 커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쇠고기 닭고기도 많이 먹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5200만. 1번이 한 그래도 한 2억 좀 안 되자 2억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커피. 커피가 우리나라 우리 MBS 방송국에도 커피 매일매일 몇 잔씩 마시는 피디가 있어요. 커피가 아닐까. 인구 거의 4배를 이기려면 커피를 아마 중독되지 않을까. 자 1번 커피. 1번 땡입니다. 아 진짜? 그러면 저기 쇠고기도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국으로 부상했다거나 수입. 곡물. 닭고기. 닭고기. 치킨. 치킨 진짜 많이 먹죠. 치킨 우리나라. 치킨. 아 곡물. 곡물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 근데 인구를 인구대비 증가한다거나 최대 수입한다. 쇠고기? 자 쇠고기 갑시다. 3번 쇠고기. 3번 정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약 24만 3,175톤으로 21만 8,135톤인 정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수출된 미 쇠고기는 지난 2020년까지 미국의 최대 수출생이었던 일본의 같은 기간 수출된 23만 8,811톤보다 약 1만 5천 톤을 많은 것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21억 3,573만 7천 달러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일본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17억 1,366만 2천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쇠고기를 엄청 먹나 보네요. 쇠고기, 쇠고기, 야 이거 인구 수만 봐도 일본이 우리나라 몇 배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한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고요. 자 다음 문제는요. 세 번째 뉴퀴즈입니다. 롯데 7성 음료가 지난해 중국 시장에 이것을 약 2,500만 캔 수출하며 1990년대 중국 음료 시장 진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롯데 하면 당연히 이거겠죠. 사이다겠죠. 사이다. 이재명 후보의 사이다. 발언들 사이다 하니까. 자 1번 사이다. 1번 땡입니다. 어 진짜? 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문제의 답이 있다. 우리 우영피디가 항상 얘기하는 거 문제의 답이 있다. 롯데 7성 음료가 지난해 중국 시장이 이것을 약 2,500만 캔 야 엄청나네 2,500만 캔 수출하며 한국의 롯데가 중국에 수출한 거거든요. 1990년대 중국 음료 시장 진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자 아마도 아마도 자 사랑해요. 밀키스 이거 옛날에 유독화가 아니고 누구죠? 나왔었죠? 중국 배우 자 2번 밀키스 2번 정답입니다. 아 아깝다. 밀키스는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탄산음료라는 콘셉트로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회사 측 설명입니다. 최근 메코나 음식과 궁합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 모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밀키스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로 롯데 칠석 음료는 기존 탄산음료가 차별화된 맛, 다양한 맛 출시, SNS 등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강화 및 판매 채널 확대, 중국 파트너와 신뢰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경력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죠. 이상 한중간의 뉴스를 퀴즈로 뉴퀴즈 다시요.